ㅇㅇ 와, 놀랬어요.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피부가 나더라고요, 머리에. 자꾸 작가지는기라. 피가 났어요? 아니요. 지금 피는 안 나고요. 멈췄요. 네, 멈춘 상태거든요. 제가 정신을 체해가지고 제가 정신을 체해가지고 잘못해가지고 신경해 죄송합니다 막걸리 두개 먹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가족분이 계세요? 아니 신경을 가있습니다 혼자 하시네 그럼 오늘은 그럼 대구로 가실래요? 대구로 가실래요? 대구로 가실래요? 대구치게 드릴테니까 잘 살 걸어가서 그럽시다 아니 너무 죄송합니다 예예 그렇게 하고 그래야지 응 바로 아세요 여기네요? 예 조심하십시오 빈속에 두 병을 주신가요? 막걸려요 약하시네 야 그래요 일하다 보면 얼마나 힘이 약한 줄 압니까 그렇습니까 그거 드시고 그러셨어요 제가 그랬죠 그 정도로 이렇게 되시면 안 되시죠 제가 또 수량이 좀 센 편이거든요 저보다 술 못하시더라고요 병원에 갔다가 집에 오시면 돼요 병원에 갔다가 사주면 찍은 거에요 예예 아이고 그래야돼까 지금 집에 가시면 뭐 아무도 안 계세요? 안 계세요 병원에 갔다가 집에 오시면 돼요 집에 갔다가 사주면 찍은 거에요 그래 알죠 그냥 아실 거 같아요 집에서 일하시면 돼요 네 그래야돼요 저희가 모셔야될게요 그런데 사무처리도 아니냐고 이쪽에 앉으시면 돼요 왜요? 왜요? 아 민폐 끼치기 싫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왜 그냥 말동무 해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이렇게 다리 이렇게 왕처럼 엄청 편안하게 누워보세요 엄청 세상에 제일 편하게 뒤쪽으로 저 뒤쪽으로 와보세요 누우세요 편하게 좀 내리실게요 알겠어요? 네 알겠어요 네 알겠어요 여기가 꽤 높아서 응 아니 그래야 될 때가 그래서 많고 안녕하세요 아유 귀여워요 팔다리 아픈거나 다른데 아픈 데는 없어요 아유 이번 출동에서 전혜빈은 구급대원이 아닌 술 취한 아저씨의 친구로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눈치 빠르고 당찬 아가씨 혜빈씨가 할 수 없는 건 도대체 뭘까요? 이번에는 동료들을 위해 요리에까지 도전자를 던져봅니다. 동료들이 좀 더 기록합니다. 만들고 있어요? 뭐 카레 만들어요? 카레 소품이 가만히 있으면 돼요? 네 제가 한 번 해볼게요. 그거 여자 대원방에서 통 있는데 다녀와라. 이거 만들고 있을게. 뇌졸중 인증사고 보이는 환자라고 그러는데요. 사람을 정말 못 알아보고 뇌졸중이요? 조금 의식이 명확하지 않나 봐요. 뇌졸중 의심된대요. 지금 내가 지금 땅이 떨어져요.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입니까? 아파트 108동. 다시 알아보고 시작. 시작. 한글자막 by 한효정